재개발을 둘러싸고 분쟁 중이던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고용인에게 지시한 모텔업자가 재판에 넘어졌습니다.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40대 모텔업자 조 모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조 씨는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던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지시해 작년 11월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조 씨는 또 김 씨에게 3년 넘게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고 되레 방세 명목으로 장애인 수급비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.